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 아시다시피 180석은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으며 여당의 이러한 힘은 사실상 개헌 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당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무슨 개짓는 소리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요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입법 독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21대 국회 출범 뒤에 통과시킨 법안의 90% 이상이 민주당 측의 법안이며 야당 측의 법안 중에서도 쟁점이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지금 다 틀어막아버려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여당 마음대로 국회인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지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또는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면 다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처지인데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을 상대로 현재 야당의 협조가 없어가지고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다가 국민에게 면전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앞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하고 TVN 조연출로 일하다가 갑질 등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한비 PD의 부친 이용관씨가 단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현재 단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24일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용균씨의 어머니에게 단식을 풀어달라면서 법 제정이 무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논의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법 제정 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와가지고 단식 중단을 해달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용균씨의 어머니에게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텐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가지 악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여당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줬고 대신 옆에 있던 김용균 원내수석 대변인이 여러 말씀을 듣고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하니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이 180석 얻고 나서 자기네 정당 2속 차릴 때 빼고는 그 180석을 이용해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만 몇 가지 살펴보더라도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위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하고 공수처 설치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완전히 강행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을 시켰죠.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법안들은 야당이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짓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네들 의석수만 믿고 다 밀어붙였으며 항상 이런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저를 때 가져왔었던 핑계가 국민을 끌고 들어왔었고 국민들이 좀 180석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김용균씨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항상 외치고 있는 서민이라든가 약자들을 위한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거는 야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자신들에게 이 180석은 국민이 묻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답변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김용균씨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은 물론이고 경제계에서도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인 것은 맞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본인들의 이쪽만 차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 역시도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논리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꽤나 많은데 몇 가지 살펴보면 어디에서 지금 야당을 팔고 있는가 이제껏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들이 언제 야당에 동의를 받고 법을 통과시켰는가 남탓은 세계제일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180석이고 안 맞으면 80석이니까 라는 의견도 있으며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으면서 이럴 때는 야당 핑계를 대느냐 라는 의견도 있으며 언제까지 야당 탓하고 전정부 탓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건 밀어붙이고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은 것은 버리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김용균씨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 180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면서 지들이 불리하거나 뭔가 탐탁치 않을 때는 야당 탓이 나고 힘없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거 이것을 민주당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며 집권 세력으로서 이 180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임 정치를 할 것이라면 정말로 남타 그만하고 약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책임 정치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주든가 민주당은 태도를 분명해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지금 본인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